네 9월이 시작됐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여전한 문제이고 한일 간의 갈등도 봉합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한일 간의 경제 갈등은 그렇게까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들은 크지는 않다고 판단하는데요. 과연 이제 좀 머릿속에서 크게 좀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오늘 관련된 이야기 특별히 좀 투자자들 입장에서 생각해야 될 쪽으로 접근해서 이종훈 평론가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러게요. 이슈적인 측면에서 정치적으로도 해석을 해야 되지만 정치적인 이면에 있는 내용들을 더 궁금하고 투자자 입장에서 관련된 얘기들을 오늘 좀 듣고 싶어서 그쪽으로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일단 지난 28일 날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겠다는 단계에 돌입했다는 건데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이 어디까지 와 있는 건지부터 정리해 주십시오. 네 뭐 다 아시겠지만 출발은 강제징용 피해자들 관련한 소송으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이제 우리 법원이 승소 판결을 내렸고 그 이후에 이분들이 일본 전문기업들이죠. 가해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기업들에 대한 자산 압류에 나선 겁니다. 그래서 자산을 매각을 해서 워낙 돈을 안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강제로라도 확보를 하려고 하는 조치에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굉장히 반발을 했죠. 일본 기업이 돈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도 막아섰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1965년에 한일 국교 정상화하고 한일 청구권 협정 때 이미 국가 간의 배상으로 다 끝난 문제다 이거는. 그러니까 돈을 주더라도 한국 정부가 줘야지 우리가 줄 이유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한일 간의 갈등이 시작이 된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우리 정부가 약간 절충안을 내긴 했습니다. 1 플러스 1 그래서 일본 전문기업들하고 그다음에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국내에도 좀 약간 이익을 본 기업들이 있으니까 그 기업들이 반반씩 돈을 내서 이거를 이제 이분들 피해 보상을 해주는 게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일본 정부가 이제 거부를 하고 결국 이제 3대 소재 산업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출 규제를 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급기야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정도까지 이제 나가버린 거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도 우리 정부도 계속 이제 대화를 요청하다가 일본 정부가 거기까지 가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한일 정보보호협정,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파기와 동시에 우리도 화이트 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그런 맞대응 전략으로 이제 간 거고요. 28일 날 그 전날, 그러니까 27일 날 이낙연 총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일본 정부에 제안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시키는 그런 수출 보복 조치를 이제 지금이라도 중단을 한다면 이렇게 지소미아 파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제고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일본 정부가 결국은 이제 거부를 한 그런 상황인 거죠. 일본의 이번 조치가 물론 일본의 조치입니다만 사실은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제 아베 행정부에, 아베 내각에 더 좁히면 이제 아베 정치적인 어떤 선택이 아니냐. 내부에서도 무리수를 두고 그 아베 본인심,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알아야 앞으로 어디까지 나갈 것이냐를 알 수 있잖아요. 아베의 속내는 뭘까요? 경제적 보복을 선택하고. 그 정치적인 거하고 경제적인 게 결합이 돼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참의원 선거도 있고 그래서 좀 이제 정치적으로 지지율도 좀 끌어올리고 그러려고 하는 의도로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거 아닌가라고 추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 관련한 수출 규제 내용들을 보건데 경제적인 이유도 포함이 돼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유라고 한다면 역시 이제 아무래도 한국 경제가 과거하고 달리 지금 많이 성장을 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과거 이제 일본하고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주정관계 비슷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경제가 주도를 하고 한국 경제가 그걸 추정하는 형태. 그런데 그 상황이 많이 이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약간 수평적인 그런 협업 구조를 넘어서 특히 뭐 첨단 분야들,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라든가 기타 4차 산업혁명 관련한 바이오 분야라든가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한국이 더 앞서가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약간 좀 종의 관계로 좀 전락해가는 그런 양상으로 지금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 단계에서 한국을 한 번쯤 흔히 하는 얘기로 좀 눌러놓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지금 경제 수준도 역전되면서 더 이 주정관계가 좀 심화될 수 있다. 그런 판단도 함께 고려가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분야가 주로 이제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쪽입니다. 메인이 반도체인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쨌든 간에 제일 아픈 것을 때려야 된다는 게 공격하는 사람의 입장일 것이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반도체, 아픈 분야는 반도체 말고도 있을 수 있는데 반도체를 공략한 거에 대한 내심이라든지 혹은 이제 이번 어쨌든 간에 투자자들이 더 궁금한 건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한국 반도체 산업이 어떻게 될 거냐.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냐. 아니면 일본학계 발목 잡혔다는 걸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냐. 미래가 더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반도체 주는 우량주라고 계속 알려지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좀 일부 주식을 가지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게 계속 지켜보고 있는 그런 분야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화랑새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경제를 어떻게 보면 선도하는 분야가 됐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조선이라든가 자동차가 이제 선도를 했다 그러면 최근 들어서는 반도체 산업이 우리 경제를 어떻게 보면 선도하는 그런 상황인데다가 또 더군다나 반도체 분야는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쌀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이제 중요한 산업이고 그리고 반도체 수요도 앞으로 계속 늘어날 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가능성은 희박하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본다면 일본이 한국 경제에 뭔가 타격을 입혀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반도체 분야를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선택을 한 거고 더군다나 어찌됐건 약간 수평적 분옥 구조를 해서 한국이 일본 쪽에 소재를 많이 의존하고 있으니 이거를 집중적으로 골라서 타격을 입히면 지금 한국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성장세를 잠시 좀 일시적으로라도 발목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 반도체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일본도 한때는 반도체 생산도 많이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미 본인들 손을 다 떠나버린 이런 상황이 되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뭔가 본인들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싶은데 그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의 시기심 같은 것도 작용을 했을 거라고 봐요, 심리적으로는. 그런 거에 더해서 직접적인 이해관계도 많이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적인 측면에서 한국에 더 의존적이 된다, 이 부분도 걱정이 되고 반도체 쪽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수 있는 분야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일본이 다시 반도체 산업을 다시 살려서 되살려서 어떻게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당연히 있었을 거다라고 봅니다. 시간상 박사님 두 가지 질문만 좀 압축해서 가야 되겠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그러면 일본하고의 규제의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고요. 투자자들 입장에서 좀 인사이트를 얻는 건데 일본 가구의 문제가 일단은 지소미아 때문에 미국이 개입해서 양쪽의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봉합되지 않을까, 이런 시각도 있고 저도 그런 쪽에 한 표를 두는데요. 앞으로 주인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이런 한일 갈등 관계가 그렇게 오래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않을 거라고 보고. 거의 지금 임박했다, 뭔가 타결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제외한 그걸 시행한 날이 28일인데 지난달. 그런데 그 다음 날 사실은 일본 산업경제성 국장이 한국으로 날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외교부 국장하고 협상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뭔가 대화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지소미아 파기 이후에 미국 정부도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협상을 일단 진행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 어느 정도 선에서 타결을 할 것인가. 그 문제만 남아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투자자들 입장에서 어쨌든 간에 지금은 진행형이고요. 이후에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그렇고 이번 일본하고의 무역 분쟁 관련해서 남아있는 이야기들. 전략이나 인사이트를 좀 얻어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태가 그렇게 장교하지는 않을 것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투자하고 있다 보니까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최근 움직이는 그런 실제로 실효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포토레지스트에 이어서 지금 불화수소 수출도 허가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찔끔찔끔 허가를 내주고는 있으나 일단 허가를 내주기 시작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한 바가 크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거는 역시 일본도 전략적인 판단을 잘못했다는 생각을 지금은 좀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기업들이 생각보다 빠르게 지금 국산화 내지는 대체제 확보에 나서서 비교적 성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도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장기적으로는 소재주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도 된다고 보세요? 소재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번에 일본이 충격을 좀 해서 굉장히 전망이 밝아졌다라고 저는 봐요. 제가 사실 아직까지 그동안의 소재 분야까지는 주식 투자에 식견이 많지 않아서 관심을 안 가졌는데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일 경제 갈등 현주수하고 또 앞으로의 미래들 이종훈 박사님 모시고 오늘 말씀 나누었고요. 인사드리면서 출발 막혀던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결정, 좋은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